출동 준비 완료! 상어가 나타났다! 엄청 멀리 튕겨나갔지? 난 세상에서 물놀이가 제일 좋아! 뒤를 조심해, 민아! 상어 지느러미가 보여! 왜 수영장에 상어가 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피하자! 빨리 홍기 바로 뒤에 있어! 진정해 얘들아, 나야 나! 두피! 등에 장난감 지느러미가 끼었는데 떼어지질 않아서 진짜 상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역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 앙세슬로 출동이야! 가야겠다! 민아, 물놀이 즐거웠어! 나중에 보자! 하늘이 누나! 오늘 만나게 될 친구는 누구야? 오늘은 바다를 사랑하는 클라라라는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호주의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지! 맑고 화창에서 서핑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대! 우와! 서핑 멋있어 보인다! 완전 아이스하지! 호주에서는 진짜 좋을 때 아이스라고 해! 빨리 아이스한 호주로 떠나고 싶어!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호주 골드코스트로 출발! 출동 준비 완료! 우와! 해변이 정말 아름다운 곳! 골드코스트엔 파도가 쉬지 않고 생기네! 아빠, 여기요! 저기, 서핑하는 언니 좀 보세요! 진짜 잘 타져! 파도를 정말 잘 타는구나! 저도 서핑 배우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네, 아빠!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굿데이, 호기! 골드코스트에 잘 왔어! 난 클라라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굿데이, 클라라! 바다, 너한테 온 거야! 나한테? 이게 뭐지? 서핑보드잖아!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아빠! 어서 서핑보드 타러 해변으로 가요, 아빠! 해변은 나중에 가자꾸나! 아빠가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아빠만 허락하시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하렴! 대신 호기랑 꼭 붙어 다녀야 해! 호기! 진짜 호주 사람처럼 말하네! 가자! 우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네가 파도 타는 거 보고 싶어! 나도 그래! 오늘 처음으로 타보거든! 뭐? 그럼 서핑할 줄 몰라? 몰라! 네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안 그래? 나도 서핑은 못하는데! 아! 좋은 방법이 있어! 슈퍼윙스팀한테 도움을 정하면 돼! 슈퍼윙스팀? 멋지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클라라를 만났고 새 서핑보드를 써보고 싶은데 우리 둘 다 서핑하는 법을 몰라서 누나! 흠.. 파도 타는 법을 알려주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디 보자 그래! 미나의 아쿠아팀! 물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쿠아팀이 제격이지! 삼촌! 골드코스트에 출동한 호기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알았다 하느라! 아쿠아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팀원들 출발! 슈퍼윙스는 언제 와? 저기 미나와 루피가 오고 있어! 이젠 문제 없어! 아쿠아팀! 수중해결사! 즉동! 미나 변신 파워! 루피! 변신 파워! 포기! 변신 파워! 포기! 변신 파워! 준비 완료! 슈퍼윙스 팀이 날 도와주러 오자니! 슈퍼윙스는 친구 돕는 걸 좋아해! 그럼 서핑 강습을 시작해볼까? 야호! 좋아! 해보자! 이제 파도를 타보자! 큰 파도가 오는 게 보이면 엎드려서 팔을 저은 다음에 일어서는 거야! 이루! 실패네! 더 빨리 저어 쏘여 있는데 파도를 놓쳤어! 다시 한 번 해볼게! 됐어! 내가 해냈어! 포기! 너도 해봐! 균형이 안 잡혀! 흠! 재밌는데? 완전 아이스야! 더워! 다시 해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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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상어야! 장난인 거 알거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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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해적으로 돌아가! 자리 빨리 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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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안 보여! 클라라한테 가면 안 되는데! 상어야! 어디 있니! 내가 물속을 살펴볼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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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쩌지! 상어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너 빨리 줘! 상어가 클라라한테 못 가게 막아야 해! 포기 스피트! 어떻게 된 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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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등장이요! 흠! 흠! 상어가 올라탔어! 흠! 잠깐! 뭔가 이상해! 상어가 눈물을 흘려! 게다가 왜 입을 계속 벌리고 있지? 혹시 화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아까 있었던 일 기억나지? 겉모습이 다가 아니랬잖아! 그래, 맞아! 내가 한번 살펴볼게! 헉! 이빨에 깡통이 끼어 있어! 도와달라고 쫓아온 건가 봐! 화가 난 게 아니었구나! 아픈 거였어! 혹이 이빨에서 깡통을 꺼내줄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가만히 있어, 상어야! 가만히! 에잇! 성공이야! 잘했어, 아쿠아 집! 우리 일인데 뭘! 잘가, 상어야! 다시는 깡통 먹으면 안 돼! 저기 큰 파도가 안고 있어! 그럼 또 타볼까? 오, 엄청나게 큰 파도인데! 우와, 신난다! 슈퍼윙스! 문제 해결! 보셨어요, 아빠! 제가 파도를 탔어요! 그럼, 바꾸 말고! 서핑 실력이 정말 아이스하더구나, 클라라! 고마워, 슈퍼윙스! 덕분에 서핑보드 타는 법을 잘 배웠어!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왈드공학으로! 잘가! 고맙다! 슈퍼윙스! 입무 완료!